레디 확인하시고 꼭 스태프 후보 알겠죠? 두 번은 없습니다. 두 번 없어요. 방금 월급에 반이 까였거든요 지금. 한 번 실수하면. 월급이 아니라 1급이군요. 자, 남성부 첫 번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펌! 자, 카운트. 자, 카운트. 다행이 세 Division. 자, 카운트. 다행이 세 Divi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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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6명 중에 8명만 8강으로 진출합니다. 안녕. 자, 끝까지 모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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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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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